자 이게 저희들 노래자랑 악단이 1년에 한 번씩 연주회를 합니다. 12월 달에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 모셔놓고 연주회를 한 지가 한 2, 3, 2년 정도 됐어요. 우리도 아마 영등포 문화회관에서도 할 거거든요. 문화회관에서 그때도 많이 좀 와주시고 그런 그 연주회를 할 때 저희들이 연주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잠시 후에 나오실 가수분들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저희들 연주 연주곡을 좀 잠깐씩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약간 그 스윙틱한 재즈 스타일의 곡이에요. 싱싱싱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? 네. 네. 그거 한 번 저희들이 들려드리겠습니다. 신나게 한 번 같이 즐겨보시자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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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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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